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송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고조 가열차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고조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니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와중에 미 국무부 손님들이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은 우한에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또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태국 베트남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난민까지 퍼져서 지금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와중에 미 국무부 성님들이 중국에다 대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 내용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신 나간 짓을 했지요 그것은 그 2017년도에 수소탄 실험이라고 하는 강력한 핵실험과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나아가서는 SLBM 시험까지 했습니다 이에 유엔과 미국은 단독 결의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유엔 결의안 2397호를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나아가서는 잠수함 발사 시험을 하는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한마디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편취하고 갈취하는 거로 북한이 핵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해서 유엔이 제재한 것이 바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2397호입니다 2397호에 따르면 2019년 9월 22일까지는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되돌려 보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북한 노동자들도 쓸 수 없으며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굉장히 많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돌려보냈으며 이후에 네팔이라든지 하물며 튀니지 나아가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기타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 국무부 산하의 재무부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북한의 남광 무역회사와 베이징 숙소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북한 통치장으로 보내는 베이징 숙소를 지금 제재를 딱 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미 국무부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미심장하는 바가 큽니다 왜? 지금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재난에 가까운 전염병 사태의 직면에 있는 이 와중에 미 국무부가 대놓고 중국을 공개 경고하고 나셨습니다 우선 데일리 NK는 1월 23일 날 일부 북한 해외 노동자들 최근 중국으로 다시 입국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도 파견 대기 중이다 라고 1월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 노동자가 대국 귀국한 가운데 최근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재차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3일 데일리 NK에 조선이 제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무자 및 무역회사 일꾼들을 우선적으로 귀국시켰지만 최근 다시 인력들을 중국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데일리 NK는 이어 조선 노동자 철수는 사실상 눈속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조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관련 몇 년간 중국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미 직무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서도 기존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데일리 NK 소식통은 최근 평양에서 새로운 인원이 중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술 협력 및 교류 명목으로 노무자를 북한이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소식통은 이번에 신규 인원을 중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법은 학생비자나 도강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 교류 목적을 띈 제3의 회사 소속으로 신분을 받고 중국 입국 허가를 받고 실제 이런 인력들이 중국의 식당이나 공장에 파견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23일 날 오늘 발표한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을 되돌려 버리지 않고 계속 쓴다는 이야기예요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워낙 중국 사람들도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갖다 쓰면 인건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정은 알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유엔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유엔안전보상이사회에 결의안 2397을 어기고 있는 이 와중에 미 국무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소식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미 국무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으로 23일 중국은 유엔 제재 결정에 따라 12월 마감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수요일 22일 밝혔다며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워싱턴이 북한의 노동자 수출과 관련된 두 단체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 숙박서를 대북 제재의 새로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덧붙였으며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중국이 찬성한 2017년 유엔안전보장회사의 결의안 아까 말씀드렸던 2397월을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모든 국가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외화 수입을 막기 위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국은 북평양이 해외 10만 명의 노동자들부터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중 5만 명은 중국에 3만 명은 러시아에 있다며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실제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또 다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며 로이트 통신은 계속해서 미 국무부 고위 관련은 추후에 미국이 중국에 취해질 보복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 보복 진짜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미 국무부 고위 관련은 매우 그렇다라고 말했다며 계속해서 로이트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 공무원은 우리는 한나라가 대다수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귀국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북 제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과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대놓고 위반하는 한마디로 미국과 유엔을 연먹이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곳에 대해 우리는 추가 조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으며 그는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중국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며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 국무부의 중국 추가 제재에 대한 성명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로이트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은 중국에 위치한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와 북한의 평양 고려 남강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적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유엔 모든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 국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이 김정은의 외화보리 통로를 크게 좁힐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로이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외교부 장관에 새롭게 선정된 것에 대해 그와 관계없이 리선권이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관계없이 북한의 외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은 지켜야 한다며 아직 리선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고위 공무원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제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귀국시키지 않고 불법으로 평양에 달러가 가도록 방조한다면 계속해서 방조한다면 그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간 파탄 국가 중간 파탄 국가가 연봉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하고 유엔을 중간 파탄 국가로서 중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로이트 통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합법적인 추가 행동에 대해 중국이 짱꼴라 아새끼들은 신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되돌려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중국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가 김정은에게 돈을 주고 있는 이거 중국이 지금 계속 이걸 유엔과 미국의 관련 제재법을 어기고 있니 그래 한번 기다려봐 또 추가 제재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공공연합의 22일 날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이야기한 것을 로이터 통신이 소상하게 전한 겁니다 또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노동자 문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국 기업 제재가 유일한 해답이라며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의 이런 김정은에게 벌코 캐시 합법적인 달러 불법 달러를 보내는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불법 노동에 대한 대가를 막으려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거에 대해서 에스칼라디오 사무총장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단과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이 달러를 차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을 미국이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도 그렇고 로이트 통신도 그렇고 지금 미 국무부 고위 관료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에게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미 국무부 강력한 발톱 다시 말하면 중국 까불지마 너희 자꾸 그러지마 살살살 달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미국의 무서운 발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와중에 미 국무부가 중국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그 내용을 전해 올렸습니다 자나깨나 반중 친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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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